이베스트 투자증권 4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보고서가 뭐 많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좀 추려본 겁니다. 그래서 좀 또 중요한 보고서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압축해 가지고 말씀드리고요. 한 보고서가 너무 길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 쪽하고 이제 아침에 3%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리고 SBS 컴투스 저 메디톡스가 좀 보고서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제 어제 나왔던 건데 다 못 읽어 가지고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고 SK 오션 플랜트 우리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죠. 오션 플랜트 뭐 CS 윈드 이런 풍력주들 요새 주가들이 좋은데 오늘 또 오션 플랜트 한번 하고 요게 좀 굉장히 길더라고요. 반도체 소부장의 공식.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어쨌든 이제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받는다. 아니 그 공정이 어려워지면서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네이처 홀딩스 까지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요거 먼저 하고 또 시작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일단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그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런 좀 내용인데 시즌제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가 옛날에 한 표 한 딱 하고 그냥 끝. 하나 하고 끝났는데 요새 막 뭐 모범택시. 저는 아직 모범택시 좀 못 봤는데 요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또 낭만닥터 김사부. 저는 시즌1,2 다 봤는데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시즌제로. 미국 방식이죠. 그래서 시즌제 드라마가. 근데 이게 드라마에서 한테 굉장히 좋대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첫 작품에 비해서 후속작은 항상 부진했죠. 그동안. 근데 지금은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사전제작 시장이 아니라 미리 찍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응 봐가면서 찍는 경우가 많죠. 드라마도 봐서. 분위기 안 좋으면 또 종영도 일찍하고 네. 그 다음에 원래 20부짜리인데 막 30부로 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반응 좋으면. 그게 좀 많았죠. 한국은 이제 그런 좀 약간 드라마 제작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도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좀 많이 줍니다. 지상파 쪽에. 네. 이렇게 2.2조에서 10년 만에 1.1조로 줄었는데 회장 제작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즌제 제작하기도 쉽지가 않았고. 미국, 일본은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때그때 반응 보고 하니까 막 쪽대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화 하시는 분들이 자꾸 드라마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고 예전에 기사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새 좀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지금 영화가 정말 안 좋습니다. 네. 한국 영화가 흥행 참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듬해. 쓰듬해의 문단속이라고 아세요? 저번에 슬램덩크.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금 1등하고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나라 영화가 좀.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그 최민식 씨, 또 송강호 씨, 설경구 씨가 다 이제 드라마 이게 다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드라마가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시즌제 드라마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된다. 옛날에 시즌제 드라마가 5편 정도였다면 이제는 올해는 21편까지 늘어납니다. 그 주요 작품으로 올해 시즌2 아스달 연대기, DP2, 낭만 닥터 김사고 이런 이제 드라마가 시즌제로 오늘 올해 좀 오픈될 것 같고요. 이 넷플릭스의 등장이 어쨌든 컸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등장하면서 넷플릭스는 어쨌든 사전 제작을 좀 많이 하죠. 미리 다 찍어요. 그냥. 그리고 한 번에 다 올립니다.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거기 이제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일단 먼저 찍은 다음에 다 올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광고 수익에도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시즌제가. 그 이유는 어쨌든 이제 이 시즌제로 가면은 제작비가 증가하는데 이익이 그만큼 늘어난대요. 리콤률이 드라마 제작할 때 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거든요. 비용을. 리콤률이 120%면 제작비가 100억이면 만약에 리콤률이 120이다. 그럼 120억이죠. 총. 120억이 돼요. 리콤률. 120%면 120억이죠. 제작비가 100억이에요. 20% 돌려받는 거예요. 20억을 돌려받는 겁니다. 여기서. 매출은 120억인데 돌려받는 거는 120억. 20억을 돌려받는 거죠. 드라마. 근데 이걸 리콤률이 똑같다고 쳐볼게요. 같은 리콤률이면 200억으로 제작비가 올라가면 40억 벌죠. 그죠? 240억. 그러니까 시즌제로 갈수록 이게 드라마 제작비가 점점 올라간대요. 마진율도 더 높아지고. 왜냐면 이제 흥행을 했기 때문에 제작사 협상력이 증가하고 옛날에 막 방송국에 뭐 굉장히 이제 방송국이 절대적이었고 드라마 제작사는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니죠. 그리고 보장된 흥행으로 광고 수익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초기부터 흥행을 하다 보니까 시즌 한 3, 4되면 광고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방송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광고 단가를 비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펜트하우스 1이 첫 달 2.5억. 그 다음에 2가 3.5억. 3가 4.5억이 시작을 했다고 광고 단가가.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즌제 드라마 시대가 열린 건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지상파에서도 이제 시즌제. 특히 SBS가 그걸 많이 하고 있죠. 시즌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시즌제 드라마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옛날에 CJ, ENM, TVN 이런 쪽이 많이 했는데 혹시 최근에는 좀 지상파 SBS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최근에 시즌제 드라마 그 다음에 나온 후속편이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라든가 미국의 시즌제 작품들의 제작비인데 시즌4가요 이렇게 비쌉니다. 3천만 달러.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제작비. 이게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드라마. 근데 드라마 제작사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또 CJ, ENM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콘텐츠리 중화 그리고 SBS. 근데 이제 오늘 좀 SBS 여기 다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할 건 SBS고 왜냐하면 SBS가 가장 저평가 돼 있어요. 모범택시토 이게 왜냐하면 방송국이다 보니까 좀 할인을 많이 받는데 자회사 중에 스튜디오 S라고 여기가 드라마 제작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죠. 모범택시토 이런 것들은 원작 반응도 좋았는데 시즌제 작품도 상당히 좋았고 좋은 평가 특히 모범택시토가 평가를 좋게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아무튼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요. 작년 월드컵 중개권 판매 때문에 올해는 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건 제외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수기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PER이 올해 안 좋다고 해도 실전 9배, PBR은 0.8배 지금 ROE가 자기자본이익률이 두 자릿수인데 그러니까 보통의 드라마 제작사보다 훨씬 더 평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다. 밴드 차트로도. 그리고 모범택시 시청률 추이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를 좀 보신다면 한번 SBS 쪽도 한번 공부해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장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뭐라고 그랬죠. 좀 고밸류 되게. PER가 막 30배 이러니까. 7만원 이하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한데 이제 단점은 좀 고밸류라는 거죠. 근데 SBS의 단점은 방송이 순서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게 좀 단점인 대신에 싸요. 그래서 이제 부담은 없다. 그래서 SBS도 특히 시즌제 강자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좀 방송 예정 드라마 라인업이고 이게 그래서 한번 SBS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항상 이제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단이 단단하면 좋아요. 하단이 단단하고 물론 뭐 하단이라는 게 또 회사가 돈 못 벌고 막 적자 난다면 하단이 뚫려 버려서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돈도 벌고 하면서 저밸류라면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컴투스가 지금 요새 조금 리포트들은 괜찮은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이번에 나온 크로니컬 글로벌 출시가 됐는데 이게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사실 대부분 근데 일평균 매출이 10억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한 성공이에요. 21동 물론 좀 줄겠지만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작이 또 6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클로니컬 동접자 수거든요.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단 기대 이상해요. 그리고 제논이야까지만 좀 흥행해졌나 물론 성공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사실 뭐 메타버스나 요새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게임즈 누가 뭐 관심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도 관심 없죠. 게임 시장도 하나의 축이고 그 다음에 중국도 꾸준히 열려지고 있고 이렇게 또 글로벌 출시도 하니까 좀 이 안에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좀 특징적인 건 최근에 대표이사가 매수를 했어요. 컴퓨터스는 대표이사가 장래 매수를 그때 제가 체크해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 매수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죠. 수급상으로도 매수했다는 건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신작 흥행 여부는 조금 더 6월에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디톡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안 보시는 기업 중에 하나죠. 보톡스죠. 보톡스가 왜 이제 저도 그렇고 하도 소송이 많으니까 뭐 이걸 알 수가 있어야죠. 뭐 휴제야 대웅제야 메디톡스 그래서 저도 거의 뭐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메디톡스가 이겼죠. 소송에서 그래서 이제 유리한 위치인데 SK증권에 저는 이동근 연구원이 참 바이오 잘 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원래 신안에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 메디톡스 사실 메디톡스를 다루는 애널리스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다시 옮기시면서 보고서를 썼고 긴 보고서예요. 정말 읽느라고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튼 읽고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소송이 여러 번이 있었죠. 해외 미국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대부분 거의 메디톡스가 이겼고 식약처하고의 소송도 있는데 이건 이제 국내 식약처랑의 소송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23년 기점으로 사법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밸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 톡신 지금 세 번째 톡신 제품 보톡스 제품을 세 개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제품이 올해 하반기 중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중동에 또 허가 신청도 지금 하는 것 같고 중국 쪽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보톡스 기업입니다. 아무튼 보톨리누 톡신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세 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필러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톡신이 핵심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애부비로부터 이제 반환된 이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나 중동에 이제 품목허가 신청서를 아마 제출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중동에서 1월 1월에 두바이 사이언스파크와 이 톡신 완제품 공장 건립하자라고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하니까 중동 진출도 임박한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는 이제 ITC 소송 이슈인데 이겼어요. 대웅제약 휴제는 아직은 아니고 휴제는 좀 내년의 결과 나올 것 같은데 대웅제약이 그러니까 메디톡스에 그 보톡스 있죠. 보톨리누 톡신 이 균주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걸 도용했다는 사실을 소송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ITC에서는 예전에 합의를 했어요. 뭐 보상금 지급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슈가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봤었는데 미국에서도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 그 최종 예비심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제약 균주가 균주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입증하는 특이한 DNA 지분이 이게 6개나 공유가 됐대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균주가 거의 370만 개 뭐 이런 DNA 서율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뉴클레오타이드 위치에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한 6개 이 지문이 일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6개가 일치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다. 그래서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엘러간 하고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북미 판매 책임지는 유통 쪽이죠. 3자가 합의해서 에볼루스 지분을 일부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메디톡스는 어쨌든 승리했죠. 그때 소송에서 이겼고 다만 대웅제약도 그때 나쁘지 않았던 게 합의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럼 이제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미국이 계속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메디톡스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효젤에도 이제 이거를 영업비밀 도용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휴절 이슈는 내년 FDA 휴절이 오늘 아까 보니까 오늘 주가 팡락을 했어요. 왜냐면 FDA 승인을 연기한 것 같더라고요. 승인 신청을 조금 연기 아마 공시가 나온 것 같아요. 연기한다. 아마 그래서 조금 그게 리스크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이슈가 좀 남아있고 또 국내에서 식약처하고 국내에서 대용제약하고 메디톡스가 서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대용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해서 이걸 만들었다. 나보탈을 이렇게 됐던 거고 결국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 1심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약처가 메디톡스의 3개의 제품이 있죠. 이거 약사법 위반이다. 품모거가 취소 처분 내렸는데 법원에 가처분 신청 돼가지고 일단 지금 판매는 할 수 있어요. 소송은 좀 끝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메디톡신 식약처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주를 허가 내용과 다른 은행을 사용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일단 품모거가 정지를 내린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2021년 2월에 국가에서 출하 승인을 받아서 이제 판매는 제기됐고요. 그리고 국가 출하 미승인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내용은 국내 판매 대행사를 통해서 중국 보따리상으로 판매된 경우 그러니까 출하 미승인을 받은 그 제품이 국내에서 아마 유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아마 중국 보따리상으로 판매된 거 아닌가 국내 판매사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식약처의 그 질문집에 보면 수출 목적으로는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대요. 그런 건데 아무튼 이것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노톡스도 약간 이제 이런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아무튼 판매가 재개됐고요. 또 국내 매출은 지금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19년도에 1100억에서 이런 각종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매출에 거의 반통 났어요. 근데 다시 이제 품목 제조나 판매가 재개됐고 그러면서 매출이 작년에 900억까지 600억대에서 900억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 제일 또 기대하는 게 뉴럭스라는 톡신 아까 세 개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출시 모멘텀을 주목하자. 이거는 최신 공정을 적용해서 불수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으로 낮췄고요. 독소 단백질의 변성도 최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아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거울 보고 주름 없으면 좋잖아요. 주름 피고 싶고 당연히 이뻐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톡스를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고령화되면서 수혜가 예상은 되는데 이제 각종 이슈들 소송 균주가 내 거니 니 거니 막 이러니까 불확실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메디톡스에 좀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논란에서 좀 자유로운 또 뉴럭스 같은 경우는 또 국내 삼상을 진행을 해서 작년 5월에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고요.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뉴럭스는 이제 식약처하고 소송하고도 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해외 진출 미국의 액상형 톡신 제재 이제 품목허가서 제출을 할 걸로 보이고요. 중동에도 두바이 현재 세계 최초로 액상형 보톨리누 톡신 요거를 이제 공장 생산시설을 건설하게 될 것 같고 동시에 할랄 인증 이제 중동에서 저런 걸 이제 판매를 하려면 인증받아야죠. 그리고 2월달에 두바이 사이언스 파크에서 한국에 왔었죠. 실사를 하고 갔대요. 메디톡스 공장 이제 그런 거 보면 책을 이제 본계약 체결을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또 공장 건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생물 테러 감염병 그 병원체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톡스 균주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허가받은 병원체랑 여기서 추출한 병원체가 일치해야 돼요. 등록한 거랑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60일 안에 제출해야 되고 정당한 기간에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한 5% 이상 아무튼 이게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메디톡신 메디톡신 이노톡스 미간 주름 코어톡스는 뇌졸중 상지 경지까지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제품 같고 뉴럭스는 미간의 주름 이런 이제 4가지 제품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소송 그게 이제 이기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나중에 조정받을 때 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안정적인 성장이 저는 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이 소송 리스크만 좀 이제 국내 식약처나 이쪽에 완화된다면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전방산업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보톡스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니까 선진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장기적으로는 좀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오션플랜트는 DS투자증권에 안좋은 연구원이 목표주가 27,000원 제시했고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바다에 이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터빈 사이즈가 대형화하면서 하부구조물도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해상폭력 딱 설치하려면 밑에 바다 밑에다 바다 안에다 하부구조물 딱 깔아줘야죠. 그리고 위에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키정 제키정은 이제 고정식입니다. 바닷물에 그냥 그대로 고정하는 거 근데 요즘엔 또 부유식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도 있고 입지선 정도 수월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고정식에서 부유식으로 약간 떠다니는 이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다 골고루 제작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보고 있고 그 다음 부유식 해상폭력이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9기가와트로 아마 많이 설치되지 않을까 1기가와트가 원전 하나거든요. 굉장히 큰 편이죠. 그리고 대만에서 예전에 한번 우리 배워봤죠. 키움주권 보고서 기억나죠. 그때 대만에서 막 수주 따내고 있다. 해상폭력 그래서 워낙 경쟁력이 또 있는 기업이니까 추가적인 어떤 또 수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주가 좀 올랐고 그때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환사체 이건 물량출이 할 수도 있어요. 아직 아니에요. 9월달에 지금은 괜찮은데 9월로 다가갈수록 만약에 주가가 21,760원이거든요. 전환가가 이거 이상이 있으면 좀 매물이 나올 수는 있어요. 레스케우 오션 플랜트는 이 부분은 가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가을에는 이걸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SK 오션 플랜트 여기 보시면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 옛날에 3월 23일 날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그림 기억나세요? 이게 아마 재킷이죠. 재킷 이쪽에 요건가 요건 요게 재킷 요게 주력이죠. 여기 있는 거 재킷이고 요게 이제 오션 플랜트가 주력으로 알고 있고 이건 부유식입니다. 바다에 떠다녀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에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제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전방이죠. 전방 캐펙스 캐펙스는 시설 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보장의 공제 반도체 산업에서 앞으로 절대 명제는 참인 명제는 공정기술의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건 맞죠?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삼성자도 쉽지가 않은 거고 EUV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이는 장기적으로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D랜 커페시터의 종행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커페시터 기억나세요? 커페시터 이렇게 여기서 전압을 주면 전류가 일로 흐르는데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가느당 간 있죠. 이게 커페시터 여기 전화가 이렇게 몰려있죠. 그래서 하이케이 소재를 쓰면 여기다 붙이면 하이케이 유전율이 높으니까 꿰어낸다 그랬죠. 저 전화를 붙어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커페시터인데 커페시터가 점점 좁아져요.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 폭은 길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얇아져요. 이러면 이제 성능이 물론 더 좋은데 얘가 튕겨 나가죠. 저 전화가 이렇게 이게 좁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하이케이 바르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게 난이도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저거를 이 종잉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얇게 이제 얇아지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돼? 쓰러질 확률이 높죠.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랜드에서도 막 싸야 되고 점점 어려운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핀팩 공정 3면 게이톨 어라운드 4면이 이렇게 닿는 건데 이 공정을 전화하는 난이도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좁아지면 누설 전류가 많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류가 새 나가요. 좁아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이케일 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공정기술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면은 이게 단위 공급당 설비 투자 금액이 올라가요. 우리 막 감상한다고 하지만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생산업체들은 이익이 예전보다는 늘기가 어렵죠.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 반면 소부장은 좋아요. 왜 좋을 거야. 비용을 많이 쓰니까 소재 장비 회사들은 그만큼 더 높은 마진에 또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소부장 이익률은 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할 거다. 그리고 2010년에 영업이익률이 소부장이 12%였는데 17%까지 22년에 상승을 해줬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설비 투자하는 거 말고도 과거엔 주로 또 삼성이 편중돼 있었는데 비메모리 쪽으로도 확장이 이어지고 있고 또 공정기술 투자도 지금 워낙 어렵죠. 근데 이게 오히려 소부장 이익으로 많이 직결된다. 그래서 요새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갔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파운드리에만 적용되는 EUV 공정이 SNS 때 그래서 많이 갔잖아요. FST랑 대표적인 회사들이요. EUV를 적용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이킹 물질을 많이 입혀야 전류가 누설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레이크모티리얼즈가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런 트렌드에 맞으니까 주가가 사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언급한 요소들은 불황에도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불황에도 소보장 업체들의 하방을 막아주는 굉장히 좀 견고한 호재다.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오면 주가가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미세화가 옛날에는 전공정 위주였는데 이제 후공정으로 넘어갑니다. 후공정 비중은 얼마 안 됐어요. 평가 절하 당하고 근데 이제 TSMC가 새로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면서 아이폰 7부터 독점으로 다 가져갑니다. 삼성 책지 후공정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 주도권 패키징 기술이 좌우하게 됐는데 이게 노동집약적 성격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에서 했는데 이제는 어드밴스드 굉장히 고단화된 패키징 시대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삼성도 이거 준비하려고 TSMC 출신의 전문가를 부사장으로 영입을 좀 했다라고 여기 써있네요.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이제 고단화된 이제 그 패키징은 이종칩 이렇게 서로 다른 칩들을 연결해주고 또 하나의 적층 우리 하도 많이 봤죠. 한미반도체 우리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어요. D램을 쌓는다. 여기다 구멍을 딱 뚫어서 연결한다. 그게 TSV이고 TSV 본딩해주는 붙여주는 회사가 바로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괜히 간 게 아니잖아요. 주가가. 이런 이제 후공정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거기 범핑 인터포조 또 이렇게 뭐 플립칩 우리 많이 공부해봤죠. 또 거기 들어가는 뭐 절단 장비라든가 뭐 많이 들어가죠. 레이저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게 다들 많이 필요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괜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트렌드에 맞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아마 삼성도 계속 집중할 것 같고요. 그래서 후공정을 외주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점점 이제 외부에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직접 했는데 이런 거 외주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이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SFA 반도체 한양 디지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거기 관련되어 있는 거죠. 비메모리도 아마 비중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외주화 비중이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이제 오사트 후공정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LB 세미콘트 이 기업들이 이제 수요를 받고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는 주로 메모리 쪽입니다. 그리고 LB 두산 테스나 패스는 이제 비메모리 쪽 이쪽이고 옛날에는 전공정 장비 이제 부품 소재 메모리 오사트 후공정 이 순으로 수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장비부터 받았어요. 전공정 지금 바뀌었대요. 왜냐하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수요 브로그성이 크니까 지금 오히려 역순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사트부터 좋아지고 소재 받쳐 장비 그리고 SK증권 보고서니까 여기서는 하나마이크론과 반도체 캐피지 기판업체인 대독전자와 심택을 선호한다. 라고 여기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4년에도 삼성은 초격차로 갈 거다. 투자를 많이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오랜 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가 줄고 아마 수요가 살아난다면 그게 확인되면 다시 좀 투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장비에서는 원익 IPS 엑시권 YIK 유니셈 소재는 삼성형 쪽입니다. 워닝머티리얼즈 DNF FSD 솔브레인 부품업체 중에서는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K증권에서 워닝 IPS 유니셈 워닝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을 좀 선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업황 회복속도는 비메모리가 당연히 메모리보다는 앞섭니다. 주문생산방식이거든요. DSMC도 오늘 보니까 EUV 장비 공급 이거 축소하겠다. 주문준거 좀 줄이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소보장이 별로 안좋아요. 그동안 TSMC 좋거나 이런것들 때문에 연동이 됐던 기업들도 오늘은 좋지가 않습니다. TSMC도 얼마나 안좋은 주문축소하겠냐 오류가 있는것 같아요. 근데 아이폰이나 중국 스마트폰이 워낙 제가 안좋거든요. 요새 분위기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TSMC 주가에도 실적과 주가에도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것 같고 다만 3분기부터 개선되는데 3분기부터 개선되면 1,2분기 후에 메모리도 개선됐대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면 업황 업황보다 먼저 가는건 아시죠? 주가가 몇달정도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TSMC 실적은 요렇게 좀 그래도 낙관적인 부분도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수요도 비메모리가 우선이구요. 그래서 요런걸 보면 리노공호 ISC 한미 HPSP SNS 대코인 이쪽은 이제 비메모리 쪽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 이중에서 리노 ISC 한미반도체 HPSP를 선호한다 보시고 선당공정 미세공정 같은 경우는 미세공정입니다. 굉장히 얇게 요게 EUV가 들어가구요. 하이케이 브리커서 그 다음 고출력 플라즈마 요 세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밸류체인을 좀 보자 요런 내용이고 EUV 관련 업체 SNS 택 동진 세미캔 FST 파크 시스템즈 요게 돼있고 하이케이는 레이커 머트리얼 DNF HPSP HPSP는 소재보단 장비입니다. 고출력 플라즈마 식각 깎아주는 식각업체 TCK 하나 머트리얼즈 KNJ BCNC 요런 기업들이 조금 낫지 않냐라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EUV 관련 업체 중에서는 SNS 택 파크 시스템즈 하이케이에서는 레이크와 HPSP 고출력 플라즈마 식각 관련 회사 중에서는 하나 머트리얼즈 KNJ 를 일단 선호한다. 그래서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한번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올해 업황 안 좋고 설비 줄이고 투자 줄이더라도 소부장 사이클은 나쁘지 않다. 하단 단단할 거다. 내년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근데 아무거나 더 좋다기보다는 삼성의 전략에 맞게 삼성이 후궁종 요새 신경 많이 쓰거든요.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후공정이 좀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공정 미세와 공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소부장한테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매출이나 이런 게 더 나가니까 공정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도 소부장의 이익 증가로 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공정이 너무 어려운 게 오히려 소부장한테 호재가 된다. 그리고 후공정의 중요성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근데 다 공부했죠. 예전에 다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 아마 어렵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H의 정기운영은 더 네이처홀딩스 참 요새 주가 안 좋습니다. 의료주들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목표 주가도 낮췄고요. 꼭 나쁘다기보다는 아무튼 신규 브랜드 또 론칭 비용 증가가 있다 보니까 올해 전망치 좀 조금 하향 조정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저평가 돼 있더라고요. PER이 4.6배 과도하게 아까 그 SBS처럼 이런 기업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 저밸류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도 못 받고 근데 관건은 이거예요. 중국 리오프닝 국면에서 중국이 오프라인 출점하거든요. 매장을 FNF처럼 더 네이처홀딩스도 중국이 직접 매장을 열어요. 근데 FNF는 성공했고 과거에 더 네이처홀딩스가 성공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지켜보시고 다만 주가는 밸류상 바닥이다. 나쁠 건 없고 그리고 조만간 중국 매장이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오픈도 다가오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잠시만요. 혹시 내부자 오늘이 4월 18일이죠. 어제는 내부자 매수 중에 적은 거 보니까 이노와이어리스 아시죠? 그 통신장비 거기가 좀 들어오신 것 같고 GS리테일에 권영환 상무님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바코 그 다음에 저스템 아바코 아바코는 이제 2차전지 장비 이거 공장 건축한대요. 아바코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맞나요? 아무튼 거기 건설한다 그러고 저스템 우리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요새 막 내부자가 산다. 조금밖에 안 사요. 근데 어쨌든 저스템은 유형 자산 양수 결정을 했는데 생산 시설 늘리겠다. 설비 투자 같은 거예요. 공장에 더 짓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닌가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스템도 반도체 웨이퍼 이동할 때 온도 유지해주는 그러니까 이 습도를 낮게 해주는 그래서 불량 그러니까 수유를 올려주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공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좀 조정받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오르기만 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억지로 올려봐야 나중에 휴즈만 커지고요. 근데도 정말 견주해요. 예. 미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한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쎕니다. 굉장히 단단하고요. 여전히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도 주식시장은 이제 좀 약간의 회복이 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고 다만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다만 근데 오늘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지수는 견주한데 체감지수가 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락 종목이 좀 많더라고요. 오늘 하락 종목이 한 1500개가 넘고 상승이 한 800개 한 2배 정도 많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이게 장이 이 정도 빠진 거 맞나 한 많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래서 좀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좀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았고 오늘 외국인 기관 요새 개인 외국인 서로 엄청 싸우는 거 아시죠? 뭐 기관은 좀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약간 여기 프로그램 매매 외에는 큰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고 현재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업종을 보면요. 개인은 정말 철강주에 완전히 꽂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스코그룹에 그리고 외국인은 어디죠? 외국인은 그냥 전기전자만 주구장창 삽니다. 철강주 너 그래 한 번 우린 판다. 막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완전히 주도권 다툼이죠. 근데 개인이 이겼어요. 그동안은 개인이 이겼죠. 개인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했어요. 포스코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이 외국인 반도체 사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에서 똑같았다. 개인은 철강 포스코그룹 그래서 오늘도 철강 뭐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포스코 쪽이 좋았고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 좋았고요. 2차전지 장비가 또 좋았어요. 오늘은 이 TSI 있죠. TSI가 윤성 FNC 약간 경쟁사죠. 믹싱 장비 이쪽인데 여긴 상한가 같고 윤성도 14% 올랐고 코인테크는 이제 우리 좀 공부해봤죠. 지난 시간에 그죠. 여기 자동화 설비 자동화 해주는 하나기술 턴키 방식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하고 안 하고 보다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어디가 중요한지 안 한지를 알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는 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쫓아갈 필요는 없고 지금 2차전지에 집중되잖아요. 또 오는 시점에서 돌거든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걸 기다리시면 돼요. 그 안에서 공부해서 내가 어디다 투자할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보면 다 간 건 아니에요. 보시면 D, E, N, T는 좀 부진했고 그다음에 원준도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했고 그러니까 2차전지 장비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간 건 아니다. 그 안에서도 좀 차별화됐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중국 소비자입니다. 여행 리오프닝 그동안 정말 왕따당했는데 오늘 보면 에어부산 진에어 왜 그러냐면 중국이 오늘 GDP 발표했는데 4.5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엄청 잘 나왔어요. 1분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비 있죠. 중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왔고요. 밖에 나가서 돈 쓰는 거 있죠. 리오프닝 실제 보복 소비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영향을 못 줘요. 레저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은 한국과 별로 상관이 없는 지표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한테는 영향을 주죠. 어? 이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돈 쓰겠지. 그러면 화장품 면세점 여행사 비행기 카지노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서 오늘 또 의류조가 급등했죠.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요. 거기 나오는 산업 생산 고정 자산은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제조업 경기가 안 돌아요. 이게 돌아야 반도체 우리나라 산업재 뭐 이런 기업들 주가 빵빵빵 경기 민감 갈 텐데 못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왜 이 안을 들여다봐야 돼요. 겉만 보면 안 돼요. 딱 그러니까 오늘 중국의 GDP는 겉만 봤을 때는 깜짝이에요. 너무 매력했어요. 근데 안을 딱 보면 우리 한국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섹터에만 좋고 제조업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중국이 왜 저렇게 제조업이 안 도는지 아세요? 투자나 이런 게 재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하면 물가가 오른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중국 재고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떨어내야 돼요. 그때까지는 물가가 오르기 어려워요. 지금 중국 리오프닝 하는데도 물가가 지금 저 바닥에 가 있잖아요. 안 올라가요. 물가. 재고 때문에. 근데 그 재고가 점점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어요. 반드시.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경기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은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면 한국의 제조업 좋아지고 판도체 이쪽 돌아갑니다. 시간 문제니까 안 좋다고 해서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GDP에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올해 오늘 관련 기업들이 좀 보여줬다.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카지노나 화장품 이런 게 가고 IT나 이런 거 왜 안 갔을까? GDP가 저렇게 좋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고요. 손해보험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방어주로 그리고 ESS도 오늘 좀 괜찮았던 건데 ES에 주로 2차전지 회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네. 주로 2차전지 기업들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장비 회사들. 그리고 근데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요. 너무 막 이렇게 막 계속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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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제발 쫓아가지 마세요. 아시죠? 꼭 반드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흥분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해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밸류 보고 그때 이제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알고 남들 다 좋게 보고 이렇게 급등 하는데 거기에 그냥 같이 가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경험 많이 해왔잖아요. 결과가 그게 좋지는 않았죠. 당시에 막 재미는 있고 또 돈 버는 것 같아요. 더 가거든요. 관성의 법치대. 결국 뭐죠?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조정 나오거든요.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저는 흥분 좀 하지 마시고 제발 진정하시고 안 온 못 오른 기업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기회를 계속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오늘은 해운주조 좀 괜찮았어요. 페노션이 괜찮았고 전력설비주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드라마 이쪽도 오늘 오랜만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원전주가 어제는 올랐더니 오늘은 또 빠졌고 소부장은 그 TSMC 그 ASML에 EUV 장비 그거 주문 준 거 그거 좀 축소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여기 SNS 택에 EUV 관련 준 거 아시죠? 폭락한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빠졌는지. 근데 그것도 그건데 너무 많이 몰랐어요. 아니 작년에 그렇게 빠졌잖아요. 기억나시죠? 작년에 그냥 뭐 거의 이렇게 여기서 주가가 몇 배가 왔습니까? 3배가 왔어요. 너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EUV EUV 얘기만 항상 제가 담보들인 게 EUV 좋고요. 저도 이제 영상을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찍을 예정인데 좋아요. 반드시 공부해놔야 돼요. 이쪽 시장 커집니다. 그건 명백해요. 근데 주가가 이미 오르면 그건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대를 떼야죠.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좋은 기업 너무 주가 오르면 뭐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해요. 뭐 나쁜 표현은 아닌데 좋은 주식은 아닌 거죠.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식이 달려면 좀 밸류가 낮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SNS 택도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오늘 악재 나왔잖아요. 그죠? 고점에서. 그래서 10%나 빠졌다. 그러니까 아 이거 EUV 시장이 이제 위축되나 TSMC 마저도 저렇게 EUV 이제 안 쓴다고 장비를 줄인다고 이제 놀란 거죠. 근데 뭐 그만큼 오팡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수요가 좀 부진하니까. 근데 삼성이나 이런 쪽은 지금 가야 되거든요. 계속 이쪽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이슈는 아니다.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른 게 좀 오른 상태에서 악재 나와서 저렇게 충격을 좀 크게 받았고 그게 사실 반도체 전체에 다 악재예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부장 다 안 좋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는 아니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 어차피 IRA 그것 때문에 보조금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현대기아 몰랐나요? 작년에 그래서 급락했고 근데 오늘 또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자동차는 또 최근에 오르긴 올랐고요. 그래서 약간 쉬워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인터넷 때 표준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말 안 가긴 안 갑니다. 로봇주는 이제 올해 상반 올해 1, 2월에 너무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최근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좀 소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약간 좀 관심들이 떨어졌다. 관심에 좀 약간 떨어짐이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그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주가들이 별로 좀 힘들이 없죠. 예. 한참 잘 나갔었는데 그래서 뭐 나쁘다기보다는 뭐 쉬어가는 거 아닐까 보여지고 전선 업체도 오늘 좀 쉬어갔고 정유진은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좀 오늘은 많이 빠졌습니다. 랜드 관련주 장비회사들 다 오늘은 주가가 대부분 안 좋았고 오늘 많이들 빠졌어요. 보시면 그죠. FST도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의 2만원 같더라고요. 쭉쭉쭉 빠지고 근데 또 공부를 해놓으신 분들은 어? 이것도 좋은 가격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기다리면 되는 거죠. 기다렸다 또 기회를 포착하시고 그러니까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주도 섹터는 그런 걸 또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를 때만 좀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제발 좀 참자. 그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락이 좀 많았어요. 조성 기자제도 그렇고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 상위기업들만 간단히 보고 좀 마무리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0.4% 정도 올랐고 그래도 LG앤솔도 괜찮았고요. LG화학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좋았고 다만 포스코 오늘은 아 포스코는 오후에 좀 밀렸네요. 포스코가 오늘 일부 이제 포스코 집중된 좀 매수가 있긴 있었는데 형님인 포스코 좀 빠졌고 퓨처엠도 오후엔 좀 밀려버렸네요. 그러니까 조금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조금 경계는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렸어요. 단기간에. 조금 눌러줘야 돼요. 약간 식히고 가야 됩니다. 네. 거기에 그냥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딱 손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화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식어질 때 그때 또 그럼 편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에코프로 비엠은 오늘 괜찮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좀 세워갔고요. 그 다음에 아 에코프로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포스코 이쪽이 좀 꺾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죠? 막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서로 싸우나요. 이제 이쪽과 이쪽끼리 같은 이차지 안에서도 참 저도 이건 참 해석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LNF도 굉장히 좋죠. 요즘에 에코프로보다는 많이 못 올랐으니까 LNF도 꾸준하게 특히 테슬라 공급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계속 요즘에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LG생건 오늘 중국 소비지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지금 싼 건 아니에요. 밸류가 싼 건 아닌데 그래도 꾸준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 한국조선해양도 괜찮았고 오늘 FNF 좋았죠. 중국 소비지도 잘 견주했고 아모레 호텔신라 다 중국 소비지죠. 이쪽 색도 다만 오늘 자동차 쪽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전하고 그래서 좀 서로 차별화됐다. 포스코 DX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좀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싼 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밸류 계산해봐도 포스코 DX도 굉장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지금 싸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저평가 된 것들 많은데 안 갑니다.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저평가 된 기업들이 보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야 저렇게 싼 거 많은데 안 가는 건 죽어도 안 가네요. 언젠간 좀 인정받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발 흥분하지 마시고 결국 지금 아직 강세장이니까 순환맨 계속 본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유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주도지를 놓쳤어요. 그럼 기다리세요. 내려와요. 내려오니까 그런 흐름을 좀 인내하는 것도 한번 계속 좀 연습한다는 관점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암튼 고생하셨고 저 내일은 이제 오전 10시에 라이브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시간에 뵐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오전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